근데 또 이 노래 이어서 또 안 들려 드릴 수가 없죠 제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천태 만상 아주 시원하게 신명나게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이 노래 같이 즐겨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손바닥이 시뻘게 질 정도로 박수 저쪽까지 하지 마세요 천태 만상 아린다니 센성 사무원포까지 다진 귀천이 났다 재판 안 앞에서 번호 안 앞에서 범인 잡는 경상 괴욕산에 보사 안을 부었다 막상 웃겨난다 기사 예술은 시는 차장 참아 슬픈걸 고정 예술이 한다는 요리사 수계한다 준비사 가만간 위용사 단호한다 단호사 어흐 어흐 난 청태는 사 아린다니 센성 사루었도 같이 가지 귀천이 있다 어흐 수바리자 손장수 객파리자 먹장수 오판이다 원장수 도기층에서 발전수 눈물 없는 백수 문도 만난 선수 축구가도 높고 해보식은 벌벌벅식 한 번만을 간다니수 짐질내다 옥수 발이 잡는 포수 없네 난 청쇄한 선 온갖 선수 사누받고 다시가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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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자자 순천 로마산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파이팅 1 2 1 2 3 청쇄한 선 아름다운 선 사누받고 가지가지 그리치고 우리 새겨왔나 목사님 동화상 스님 가르친다 선생 정거친다 의사님 창동룡이 연예인 나나 지킨 군인인 육군 공군 대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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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님 선명 동화상 동영 화장에 잡고 알바 너기 그 침묵을 여쭙히는 심머니 오 입장에 헬머리 달래 내 대추넘을 두둥을 보상 나다다다다다 눈을 주며 우실사 하품 끝을 따라서 생존형 넘치면서 고생은 새 남대 개스러움이 마디아 천천히 사아리나서서 사로목도 가추라지 그리 비침버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앵커님이에요 아이고 진짜로 아야말로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이 첫 해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치요 조가 보이는 것도 그냥 뭐 힘든 점도 있고 이러고 저러고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신나게 그리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 보내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치요 저도 오늘 여러분 만난 김에 좋은 추억 영화사에서 만들고 갈까 싶어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 SBS 라디오에 2시부터 4시까지 윤수현의 천태만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트로트 가수 최초로 슈퍼마사지기 필터 샤워기 김치 10kg 등등 선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찾아주시길 한번 부탁드려보면서 squeeze다주시길 바랍니다 전구